이거 하나로 설명 끝. 역사교사들이 밤새워 만든 1, 2, 3사태 어젯밤 이야기. 전국 역사교사 모임은 4일 오전 1, 2, 3사태를 정리한 수업자료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모임은 전국의 역사선생님 안녕하신지요. 역사교사로서의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여겨지는 아침입니다.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서는 긴급하게 1, 2, 3사태를 정리한 수업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자료는 선생님들께서 적절히 수정하여 수업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국 역사교사 모임은 지금의 사태를 엄중히 여기고 역사교사로서 해야 할 책무를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전국 역사교사 모임은 지금의 사태를 정리하게 해왔해 홈페이지에 공개받아 사용하여 수업자료를 제작하며 일곱으로 보인다. 제국장에 keep 관계를 저음직하지 않고 행동부에 있는 교체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학교는 지금의 사태를 정리하는 것이라 할 수강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국 역사학으로, 전국의 역사교사로서 소개해 별, 전국의 역사학으로, 제국의 역사적으로, 전국의 역사교사, 전국의 역사 2016년 대회사로 가끔 enemy 회사와 함께 기록이 생살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